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도 가는 사람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음악 하기 전에 선물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받으신 분 빨리 나오세요 안받으신 분 네 저 뒤로 좀 남겨주세요 저 카메라를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외국어로 속출중이에요 카메라를 건드리지 마세요 대표로 드려갖고 안받으신 분 어머 다 오셨어? 자 선물 증정시키기 일단 여기 이중원이 하나만 한건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따 드릴께 이따 이따 드릴께 엄청 비싼거 또 봐네요 자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선물 받으신 분들 오늘 오신 분 북받으신 겁니다 네 오늘 한해도 고생들 하셨고요 내년에 더욱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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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신 어머님 마법님 송명을 치면서 온몸을 흔들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친구가 있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 사랑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신나게 신나게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건강하게 사랑합시다 내일 건강하게 오늘도 다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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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신 오빠들 여기에 오신 오빠들 언니 송명을 치면서 온몸을 흔들려 온몸을 흔들려 건강하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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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백년 넘게 사랑합시다 백년 넘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신나게 신나게 발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백년 넘게 사랑합시다 백년 넘게 사랑합시다 백년 넘게 사랑합시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선물 그만 남았어요 선물 시험 왔으니 선물은 크게 주면 안 돼 이거는 아니아내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